Q. 선배 없이도 잘 해야 되잖아요. 대사가 이게 아닌데요. 선배한테 잘 배워서. 선배한테요? 네. 아이고 왔을게요. 아 이거 뭐 귀엽게 해야 되는데. 네 여보세요. 네 그 아. 예 선배 다른 게 아니라 급한 일에서 끊을게요. 잠깐만요. 예스! 카드야? 오케이야? 솔직히 속으로 아 커트 하실 것 같은데. 커트 하실 것 같은 느낌상에서.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. Q. 어. 얼마 안 나왔어요. 앞으로 한두 시간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. 선배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좀 더 전화할게요. 예스! 아니 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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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. 응.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. 아 무서워. 그래 이게 유럽 가면 굶어 마셔. 따로! 아. 오케이요. 오케이요. 오케이. 저기요. 둘 다. 하나 둘 다. 둘 다. 엄마. 솔직히 육시도 좀 키우게 한거야. 야 육시도 먹어. 아 나 왜. 상취하자. 여보세요. 아 오케이. 아니 지금 3대. 아니 지금 3대. 솔직히 그래서. 60은 넘어! 내 자존심이란 말이야. 아 그거죠. 오케이. 오케이. 아주 잘했어. 명대사가 나왔어요. 167. 맞을까 봐. 내가 160까지 한 번씩 노려봤어. 167. 아주 좋았어. 의자. 아 뭐야. 진짜. 뭐야? 어? 안 할 거야, 안 할 거야. 응. 형으로. 형, 형. 형. 형 승지 춤 잘 잘 추냐. 뭐야? 한두시간이 다 끝난다며. 한, 둘. 그래요. 춤 되게 자춘다. 뭐부터 하면 돼? 밤샐 거야? 좀 더 철로 한 번 묶었어야 되나? 네. 머리 묶는 거 어렵네. 그리고 나는 한식입니다. 현승 씨 여태 뭐 했어? 꼬끌 못 친 거 아니야? 아까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이러니까 밤에 새지. 이거 어둡다. 눈이 진짜 안 보이네. 어두워하시나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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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얘기 얘기한 건 아닌데요. 낯신인가 우리? 네. 생각을 지우게 됩니다. 생각 없이. 이거 진짜 맘 먹으면 한 박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응. 어깨도 편하게 해줘야 돼. 아니. 그게 아니라 어깨를 편하게 이렇게. 사실 이게 크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. 깰까 봐 못 움직일 수도 있어. 그러니까.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저는. 이렇게 갈 것 같은데. 머리가 큰. 머리가 큰. 사실 헤드뱅 몇 번 하고 넘어져야 되는데. 근데 네 어깨 그거 이렇게 툭 내릴 거야. 그렇게 해야 되잖아. 아 날 본 거야 내가 준 거를? 어. 아 받아준다.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다시 한번 해볼게. 다시 한번 해볼게. 다시 한번 해볼게. 이렇게 되잖아. 어 그렇지. 근데 어 눈은 찢는 것 같아. 간접은 찾았는데 현승이. 어 이쁘다. 아름답다. 허리를 쓰다. 더 좋다. 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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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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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.